교복 입고 놀고만 갈 거야. 도파민 충전. 야, 물어? 레일이 없잖아. 제발.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자기야. 야, 야, 제발, 제발. 야, 잠깐만. 나 무서워. 뭐야,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 이렇게까지 야생적이어야 할까? 어머, 어머. 이럴 수가. 이런 극악은 처음이야. 야, 야. 너 이렇게 나고 싶던 거야? 모를 수도 있잖아. 변대생이잖아. 아까부터 계속 꿈만 주잖아. 뜨끈, 뜨끈한 점에서 준비했지? 아유, 너무 좋다. 와, 뜨거워. 야, 불이 지금 왔어.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뜨겁다. 발빵 안 돼. 발빵 안 돼, 발빵 안 돼. 발빵 안 돼. 야, 발빵 안 돼. 발빵 안 돼. 이게 극락이라고. 이거 맞아? 칼을 뽑았으니 뭐 뭐라도 썰어야죠. 와, 근데 비가 어떻게 일평하냐. 어제보다 물이 많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탁사가 혹시 좀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그럼 뭐 유행선 바로 벗어야 되나요? 나 이대로 한국과는 억울할 것 같아요.